가톨릭의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3위일체인데요. 오는 주일은 3위일체의 신비를 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3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3위일체의 신비를 구현할 수 있을지 윤재선 기자가 살폈습니다. 가톨릭 신앙인들은 모든 기도와 이례의 전후에 십자송호를 그으며 송호경을 바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미사를 시작할 때 사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3위일체란 성부와 성자 성령의 3위가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성부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자께서는 성부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시어 교회 안에 머무르시며 우리를 성화시키고 사랑으로 일치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새 위격이 완전히 서로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한 신성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3위일체의 신하느님에 대한 신앙고백은 이미 초기 교회 때부터 이어져 왔으며 325년 니케야 공의회에서 믿을 교리로 선포됐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3위일체의 신비를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며 가르칩니다. 또한 전례의 예식을 비롯해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성부, 성자, 성령이신 3위일체의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냅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을 3위일체의 대축일로 기념하며 3위일체의 하느님의 인류 구원활동에 감사와 참미를 드립니다. 가톨릭 신앙생활은 반드시 3위이신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친교와 일치에 참여하면서 서로 친교를 이뤄야 합니다. 하느님에게 그러한 마음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로 정말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3위일체의 신 하느님 중에 성부, 아버지와의 어떤 친교를 통해서 그런 아버지를 향해 내가 나아가야지 노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기도뿐 아니라 구원의 길 역시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 이루는 것입니다. 3위일체의 신 하느님의 본질은 일상의 삶에서 3위일체의 신비를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형제적 나눔을 실천할 때 버림받은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통받는 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할 때 3위일체의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